여기가 펜트리인 거 여기 되게 세심하다 진짜 좋은 거 너무 마음에 드는 공간이에요 저희 84C 한번 보실까요 굉장히 은은한 느낌이 먼저 듭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어 신발장 딱 기본 기본 그리고 약간 손잡이는 골드빛인데 화이트 골드빛이 좀 납니다 기본 신발장에 여기 지금 유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있어서 나갈 때 간단하게 보고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는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지지 자체가 손때가 전혀 안 묻는 글라스 거든요 기본 신발장이네요 여기도 한번 열어볼까요 어 여기도 신발장 신발장 굉장히 많습니다 양계형으로 신발장이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나 되고요 바닥은 폴리싱 타일 그냥 깔끔한 재질에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어 그냥 광택 그냥 뭐 미끄럼 반지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타일 그리고 여기 디딤판도 그냥 타일과 색깔을 맞추기는 했는데 살짝 조금 더 진하게 해서 넘어지지 않게 이게 어쨌든 여기 지금 입구 자체가 은은한 은은한 느낌이 들어요 자 현관 중무원 유상 옵션이네요 한번 닫아 볼게요 아 굉장히 조용합니다 어 이거 유상 옵션이긴 한데 가격을 잘 보시고 괜찮으면 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 걸림돌 없이 잘 해놨거든요 이것도 삽입형으로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근데 이게 진짜 단열이 방음 단열이 진짜 잘 해놨거든요 손잡이도 괜찮고 디자인도 예쁘고 색깔도 잘 어울리게 해놨어요 들어오니까 바로 입구에 일과 소등 스위치 나가기 전에 여기서 엘리베이터도 코를 부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조명도 이거 하나로 하나로 컨트롤이 다 돼요 구조가 좀 특이한데 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 뭐지? 케어룸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특화된 케어룸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 보니까 여기서 미리 옷 갈아입고 탈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같아요 이것도 좋다 세탁불리함 이거 딱 빠지지 않게 이렇게 딱 레일을 달아서 바구니 이렇게 해놓은 거는 진짜 센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구니가 아니고 그냥 통이거나 상사하거나 하면은 우리가 젖은 빨래를 넣으면 이렇게 약간 곰팡이도 생기기도 하고 빨래 세탁을 안 하면 이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는 뭐 수납 같은 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여기 스위치가 있고 머리를 말려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렇게 여기도 간단하게 수납을 하고 여기에다가 뭐 이것도 수납 공간이네요 그래서 활용하기 나름이니까 여기 칸 다 이렇게 높이 조절 다 되고 이렇게 샤워 가운 이렇게 걸어놓고 간단하게 입고 나오고 하기 좋은 거 이건 너무 세심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문이 나무 문이 아니에요 저희 욕실에 들어갈 때 보면은 주로 쓰는 유리무늬거든요 이런 거 청소하기 좋고 관리하기 좋아요 이런 게 그리고 평면형 휴지 거리라고 스티커형이라고 해놨거든요 이렇게 들어서 집어넣고 이렇게 내리고 깔끔하네요 되게 휴대폰 여기다 꽂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디자인 이런 수건 거리 수건 거리가 지금 두 개잖아요 이런 거는 쓰기가 진짜 좋아요 사실 하나 보다 두 개가 있으면 쓰기가 진짜 편하거든요 주부님들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스프레건 청소수전이 따로 있거든요 이것도 너무 여기 되게 세심하다 이거 사실은 막 길어가지고 밑에 바닥에 다이고 이러면 여기가 막 그리고 막 지저분하거든요 이렇게 한 번 더 걸 수 있는 거리를 딱 해놔가지고 너무 깔끔하네요 이런 거 진짜 잘해 세면대가 높이가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거 비누 받침대도 이렇게 이끌어지거나 물이 담겨서 안 좋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잘해놨어요 이거 한 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손잡이를 깔끔하게 이렇게 해놨네요 스토퍼 깔끔하게 잡아주네요 이렇게 조용하게 하드웨어로 좋은 걸 쓴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터치감이 엄청 좋아요 지금 보면 중문도 그렇고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욕조 같은 경우도 이거 진짜 세심하다 욕조가 지금 안전바가 있어요 안전바 이거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이 드시는 어르신들이나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일어나다가 미끄러질 수도 있고 이러는데 딱 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지금 중간 코너 선반을 넣었는데 코너 선반도 색깔이나 이런 거 그리고 거리 밑에 세심하게 이렇게 거리 있는 거 여기다가 저희 이렇게 딱 걸 수 있게끔 이런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깔끔해요 되게 깔끔한데 아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은 욕실 여기 위에 환풍기 시스템 자체도 여기 적혀 있거든요 천장에 고효율 저소음 어 휜이 설치될 거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소리 나면 진짜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리고 색깔은 전체적으로 뭐 조명도 은은하게 잘 쓴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마음에 드세요? 네 케어룸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나올 때 정말 이거 좀 신경 쓰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엄마지만 아들이 있거나 하면 나올 때 솔직히 옷 다 차려입고 안에서 나와야 되고 엄청 신경 쓰이는데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공간은 너무 잘 생각해 놓은 것 같아요 이거 저는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첫 번째 방인데 아 이면창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방 자체에 이면창이 들어가 있고 붙박이장부터 볼게요 수납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붙박이장도 굉장히 알뜰하게 잘 해놨어요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이런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뭐 거울만 붙여놔도 끝이겠지만 간단하게 악세사리나 이런 거 올릴 수 있어요 시계 뭐 이런 거 이렇게 나눠서 짧은 옷들 그리고 서랍이 이렇게 있으면 안에 있으면 문도 열어야 되고 서랍도 열어야 되고 일이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서랍을 밖으로 또 빼놨어요 이런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색달도 그냥 그레이인데 베이지 톤과 그레이가 섞여 가지고 깔끔해요 그리고 지금 문이 이면창이라 가지고 개방감도 좋아요 방이 되게 해가 잘 들어오는 방인 경우에는 밝고 깔끔할 것 같아요 여기도 창이 외부 창 뭐하고 이렇게 있어요 창이 지금 양쪽으로 두 개가 있거든요 진짜 이렇게 모델하우스처럼 이렇게 꾸며놓고 쓰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벽지는 그냥 평범한 베이지 톤 벽지예요 아주 평범하고 차분한 자 두 번째 방에 들어와 보실게요 이거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저는 사실 미리 들어와 본 게 아니고 구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될지 다 모르게 보이는 그대로? 네 지금 일단 방에 들어오니까 창이 있고 여기가 지금 유상 옵션인데 룸인 룸 알파룸이거든요 알파룸이고 그다음에 이게 유상으로 선택을 하시면 여기에는 알파룸 그리고 방에 보면 여기 모서리 부분 이쪽에 이 공간 이 공간이 밖에서 나가면 아마 펜트리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 이렇게 터치감 너무 좋습니다 부드럽습니다 네 이거 너무 부드럽고 좋아요 그리고 여기 알파룸이 창문이 아담하게 이렇게 딱 들어가 있으니까 아 진짜 공부하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자 이게 저 같으면 저라면 이게 창문을 등지고 앉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가 있는 방이라면 이것도 모델하우스도 좋지만 저라면 책상 여기다 놓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놓고 여기 앉던 아니면 문을 이렇게 해서 책상 저기 놓고 아이가 여기 앉아서 볼 수 있으니 저쪽으로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잘해놨네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모델하우스처럼 지금 벽지가 흰 색깔인데 깔끔해요 약간 반짝이 펄이 들어가 있고 모델하우스처럼 이렇게 복도에 뭔가 하나 설치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유상으로 옵션을 선택을 했을 때 유상 옵션 선택을 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펜트리 오 공간이 꽤 됩니다 수납할 공간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이 정도면 웬만한 거 수납 다 할 수 있어요 일단 거실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딱 사각인 조명보다 이렇게 길게 빠진 조명을 좀 좋아해요 왜요? 왜냐면 얘가 좀 보면 딱 사각인 게 뭐 세 개 네 개 있는 것보다 얘가 좀 더 세련된 느낌이 좀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좋아하고 우물 천장이 조금 깊이가 있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천종고 자체가 높아 보여요 느낌상 되게 높아 보이거든요 이거는 좋은 거 같아요 잘 해 놓은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벽면에 있는 폴링 스타일 타일이 지금 아튜홀에 들어가 있고 기본 제공이네요 기본 제공이고 월패드도 진짜 깔끔해요 화이트에 약간 진짜 화이트는 아닌데 살짝 그래빛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게 검정 색깔의 월패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면서 또 깔끔하네요 이런 거 조명 뭐 이렇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 문 한번 열어볼게요 느낌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소리 들어 보세요 진짜 조용해요 이 정도면 되게 부드럽고 매트한 느낌의 그레이 아주 매트해요 그리고 손때가 절대 안 묻는 그런 거 그리고 여기 항상 보시면 여기에 저희가 들어온 타입에 해당하는 표시가 되어있죠 이게 남양 정남양이에요 정남양 이건 항상 기본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앉아서 봤을 때 TV하고 거리감 그리고 주방을 쳐다봤을 때 느낌 모던하고 차분한 느낌의 베이지와 그레이를 섞어놨습니다 바닥은 좀 베이지가 조금 색깔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고 무늬는 좀 화려합니다 바닥이 지금 아 이게 뭔가요? 아 이거 기본 제공이네요 확장시 제공 깊이가 상당히 깊어요 이렇게 서랍 이건 서랍이 그냥 완전 엄청 커요 그냥 손 다 들어가네요 이렇게 아 이거 조명이 안에 있으니까 너무 좋다 안에 조명이 딱 들어가고 이게 뭐지? 어 조명 끌 수도 있고 네 모델하우스처럼 이렇게는 유상 옵션입니다 그리고 무상 옵션 유상 옵션은 홈페이지에 보시고 확인하셔서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방이 지금 한번 볼게요 뭐가 뭐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들어가 있고요 주방 벽은 유상 옵션입니다 근데 이 상판은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기본 제공이 돼요 진짜 좋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인조 대리석이나 이런 게 올라가는 것보다 이게 관리하기도 너무 좋고 때도 덜 타고 더 좋은 거거든요 소음 이거 되게 기본 제공이긴 한데 소음이 뭐 확연히 기본 요즘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작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 그냥 기본적인 수납 공간이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뭐 거리들 있고 이거 지금 대형 양념 서랍장이라고 돼 있거든요 일단 여기서부터 그냥 수납 공간이고요 여기도 그냥 수납 공간이에요 한번 열어볼게요 오오 come 이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이거 뺄 수도 있고 조절도 다 되거든요? 칸을? 내가 원하는 우리 집 수납통 가지고 양념통 가지고 이렇게 조절을 해서 수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키 큰 거 이렇게 큰 것도 들어갈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조그만 것들 이런 양념장 넣어서 이제 또 칸 조절 다 되니까 되게 잘 해놨다 그리고 밑에는 아 후라이팬 서랍자 이거 저 지금 쓰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 너무 좋아요 안 그러면 이거 따로 이렇게 또 구비해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거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유상 옵션입니다 분쇄기 들어가 있네요 분쇄 싱크볼이 디자인이 살짝 라운드 져가지고 예뻐요 좀 예쁘고 이런 거 이런 것도 좋네요 이거 뭐 거기다가 걸치기도 좋게 돼 있고 이것도 밑에 받침이 이렇게 있어서 좋네요 그 다음에 수환수방수 수전이거든요 이거 되게 우리 집에서 쓸 때 이렇게 해가지고 쭉 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이거 되게 부드럽게 끝까지 다 가네 어머 끝까지 지금 다 오거든요 이렇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이 상판은 기본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들어갔고 여기에 무선 충전 멀티 콘센트가 있거든요 이런 거 있으면 주부 입장에서 쓰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런 거 깔끔하게 잘 해놨네요 서랍 기본 수저통이나 이런 거 이런 거 잘 해놨어요 이게 저희가 간편하게 뭐 아시겠지만 걸레도 빨고 하기 굉장히 좋게 잘 해놨거든요 그리고 창문이 있어서 창문 사이즈도 괜찮습니다 이만큼 열리면 관리하기 진짜 좋거든요 세심하네 이런 거 손잡이 이런 거 안 부딪히게 위에 건조기 올리셔도 되고 안 올리셔도 되고 조절 가능하고 이거 스크레이 건이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여기도 이거 있으면은 이거 디자인도 너무 깔끔하다 디자인이 너무 예쁘다 있으면 여기까지 청소하기 진짜 좋죠 이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문이 너무 부드럽네요 너무 좋아요 일단 한번 닫을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 지금 고무 필드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문을 닫고 이렇게 하면 식탁 위에 조명도 그냥 큐브형으로 깔끔하게 이거 맞췄어요 지금 거실에 조명이랑 식탁 등 조명이랑 세트로 그리고 사이즈도 딱 폭도 맞춰가지고 딱 해놨네요 지금 보니까 저런 거 진짜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얘가 지금 터치감 너무 좋고 색깔 은은합니다 그리고 북바퀴상 이거는 유상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안은 한번 구성도 열어볼게요 이렇게 스톱을 잡아주고 있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럼 여기 서랍 있으니까 속옷이나 이런 거 수납하기 너무 좋고 여기 수납공간 이거 진짜 잘 되어 있네요 이거는 선택형으로 유상 옵션이고 또 하나 드레스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드레스룸 같은 경우도 구성이 좀 바뀌거든요 지금 보니까 선택에 따라서 다를 거 같아요 두 가지 선택이 있거든요 이것도 잘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어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은 있습니다 짙은 브라운 색깔이 들어갔고 그리고 거울이 있는데 이게 화장대 겸 그다음에 드레스룸 겸 하나 둘 셋 세 가지로 바뀌는 거 같아요 이렇게 너무 좋죠 그리고 여기 뭐 화장품 같은 거 살짝 예쁘게 깔끔하게 올려서 관리하면 되고 수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리겠죠 그런 거 그다음에 이런 거 이거 밑에 거리 다 있고 이런 거도 높이 조절 다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뭐 넥타이 같은 거 뭐 혁띠 이런 거 벨트 이런 거 지금 걸 수 있도록 다 해놨어요 잘 해놨어요 여기도 서랍 하나 있거든요 되게 깊어요 속옷 같은 거 뭐 이런 거 관리해도 되고 이 정도면 웬만큼 부부의 옷은 다 들어갈 거 같아요 옷이 좀 많다 그러면 이거 오빠 계장 선택하시면 돼요 욕실 아 진짜 군더더기 없이 아주 깔끔합니다 맘에 드는 건 청소수저 너무 저렇게 막 너저분하게 호스가 땅을 안 긁으니까 너무 좋고요 이런 거 그다음에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은 내부는 공용욕치라고 동일해요 이거 2단 수건걸이 이거 테두리 너무 색깔 깔끔하네요 얘랑 얘랑 잘 맞춰놨어요 이거 샤워수저 한번 보실래요? 샤워수저는 우리 보통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조그맣게 돼 있는데 이게 미세한 물줄기가 나온대요 미세한 물줄기가 나오는데 수압도 좋고 절수 효과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적혀있어요 지금 특허 제품으로 해가지고 기본 제공이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이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진짜 잔대가 안 묻어요 그 사이사이에 좋네요 깔끔하네요 되게 스마트하게 발코니가 딱 깔끔한 사이즈 딱 깔끔한 사이즈 여기는 좀 넓으니까 여기 뭐 의자 하나 놓고 티탭을 놓고 좋아요 창호는 진짜 샤시를 너무 좋은 걸 썼어요 이런 거 소리도 나고 손잡이 쓰기도 너무 편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대피 공간이 사다리형이에요 열고 사다리를 밑으로 내려서 대피하는 형식이거든요 여기는 절대로 다른 짐은 적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도 되게 부드럽네요 하드웨어 자체를 전체적으로 되게 좋은 걸 쓴 거 같습니다 84C 한번 둘러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모델하우스를 많이 다녀봤지만 요런 타입은 처음 봤거든요 케어룸 케어룸 저거 진짜 마음에 드는 거 같아요 욕실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바로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욕실에서 내가 샤워를 하고 나와서 따로 옷을 갈아입고 헤어도 머리도 말리고 이런 공간이 따로 있다는 거 저런 숨은 공간이 있는 거는 진짜 좋은 거 같아요 딱 끝내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옵션이지만 룸인 룸 아이가 있는 집은 따로 공부방으로 잘 활용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드는 거는 우물천장을 하나로 연결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넓어 보이고 천장고가 높아 보이는 느낌 식탁등과 거실의 등을 다 일렬로 맞춰놨거든요 오와 열을 맞춰놨어요 네 그런 철물 같은 거 이런 거 자재에 들어가는 뭐 부속품 이런 게 잘 썼어요 텅텅 소리 안 나게 네 잘 썼어요 고급으로 좀 잘 쓴 거 같아요 그런 거 그런 거 잘못 쓰면 진짜 예민해지거든요 너무 좋아요 뭐 다 부드러웠고 조용하고 고급스럽고 101A타입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신발장 신발장은 뭐 동일합니다 안에 구성도는 그리고 여기도 신발장 거울 있고요 나갈 때 보면 좋을 거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어 어 수납공간이에요 현관에 들어가 있는 수납공간 팬트리 구성이 잘 되어 있으니까 웬만한 거는 그리고 절대 손때가 묻지 않아요 느낌 아시겠죠? 소리 들으시면 네 자 그리고 디딤판이 있고요 문 한번 닫아 볼게요 문 닫으니까 소음이 정말 하나도 안 들립니다 자 들어오세요 옷도 지금 딱 들어오니까 처음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들어오면 지금 마주 보이는 데가 안방이거든요 지금 보이는 데가 안방인데 안방과 욕실이 바로 마주 보면 풍수적으로도 별로 좋지 못하고 그걸 떠나서 그림적으로도 이 변기가 바로 보이면 진짜 보기 싫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케어룸이 여기 딱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 문이 달리겠죠 케어룸이 딱 들어와 있어요 여기서 바로 샤워를 하고 뭐 수납공간 간단하게 세탁분리 이거 진짜 마음에 듭니다 여기도 다 다 수납공간이에요 이렇게 응 이렇게 다 열 수 있도록 해놨어요 콘센트 있고 진짜 좋은 공간 너무 마음에 드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그레이 색깔 그레이 터치감도 좋고 손도 없고 부딪칭도 괜찮아요 그리고 안에도 지금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다 열어보시면 이렇게 소리 부딪침이 없고 이렇게 손잡이 보시면은 전혀 뭐 너무 부드럽게 잘 움직입니다 그리고 바닥도 어머 완전 미끄럼 방지 타일 하나도 누구 하나는 넘어지지 않게끔 잘 되어 있고 난방도 깔려 있습니다 샤워 샤워수전도 스타일이 레인 샤워수전이라고 해서 여기 미세줄기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압상승 절수효과 다 들어가 있네요 지금 닫아보면 이렇게 응 딱 샤워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오면 방이 하나 있거든요 어 여기 지금 복박이장 자그마하게 책 같은 거 꽂을 수 있는 수납공간이 있어요 여기는 또 거울이 있고 서랍이 있거든요 이렇게 요런 거 요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간단히 양말 속옷 같은 거 정리하고 거울 잠깐 볼 수 있고 거울은 여기 없는 대신에 여기 이런 거 그리고 벽지는 그냥 깔끔한 화이트 색깔에 가깝습니다 여기가 지금 그 창이 조금 작은 편이에요 보통 방의 크기에 비해서는 지금 근데 여기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잘 활용을 해서 책상 같은 거 이런 거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침대가 여기는 지금 싱글이에요 슈퍼 싱글 어 근데 만약에 더블 룩 들어온다면 한 요정도 들어올 것 같거든요 공간이 요정도 요정도 들어오면 딱 놓고 책상 놓고 하기 딱 좋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저까지 공간은 좀 넓어요 아 뭔가 하고 제가 아까부터 계속 봤어요 지금 그 천장에 몰딩에 몰딩 사이에 그 우리 액자거리용 레일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다 돈 주고 따로 사서 막 액자 걸고 막 이러거든요 요즘에는 몫을 안 받고 바로 줄로 걸잖아요 저거 들어가 있네요 어 여기가 팬트리인 거 헉 헉 어 깜짝 놀랐습니다 어 자 어 한참 뒤로 갑니다 이거 너무 크지 않아요? 이거 제 생각에는 드레스룸으로 사용을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들어와 올 때 현관에 수납 공간이 있었거든요 팬트리가 작은 미니 팬트리가 있었어요 근데 짐이 그렇게 막 잔짐이 많지 않다 한 다음에 여기에 뭐 옷방으로 사용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문이 있으니까 뭐 안에 뭘 수납을 하던 관리하기 너무 좋아요 잘 해놨네요 하 창문이 커서 하 화납니다 그냥 응 이게 두 번째 방인데 두 번째 방도 첫 번째 방하고 뭐 컨디션 똑같아요 똑같은데 북박이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 어 그런 거 거실 자 일단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일단 안고 하 주방이 먼저 제 눈에 들어오네요 오물 천장이 조금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천장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문도 한번 열어볼게요 아 문이 부드러워서 너무 좋아요 무털 제질대 안 타는 거 이거 이렇게 남향이거든요 이거 그러면 여기 지금 어 101A 타입 같은 경우는 101동 102동 104동에 여기 핑크 그러면 향이 이게 남향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남서향 지금 소리 들리시죠? 가식 가식 때 전혀 안 탑니다 때가 전혀 안 타고 이 불빛에 비치니까 여기 펄이 찬찬 정말 찬찬하게 들어가 있어요 일단 제가 여기 서 있는데 넓어요 답답한 면이 없이 그냥 확 튀어 있거든요 이건 진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여기서 저기 보이는 거 화장실이 안 보이니까 너무 좋네요 화장실 안 보이고 포스코 강판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특화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따로 제작을 한 거 같아요 어 느낌이 좋아요 그렇다고 막 가스란 것도 아니고 떼도 잘 안 탈 거 같고 청소하기도 좋을 거 같고 아 이거 되게 깔끔하네요 깔끔하게 한번 닫아 볼까요? 어 너무 좋아요 소음도 없고 이런 거 이런 거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아 지금 조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진짜 손톱만 한 거 스위치 있거든요 이렇게 쓰시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정말 아담한 아일랜드 식탁이 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 제 팔에서 한 이 정도에 한 이 정도 또 남거든요 이 정도 사이즈 그리고 깔끔하네요 이거 상판 그리고 무선 충전 멀티 콘센트 딱 들어가 있거든요 충전 딱 하면 좋을 거 같아요 땀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크지 않으니까 쓸데없이 너무 큰 경우는 또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데 이 공간이 꽤 많이 양쪽으로 남습니다 특히 이쪽은 많이 남아요 이건 좋은 거 같아요 아일랜드 식탁과 주방에 그 지금 식탁 우리가 사용하는 식탁에 지금 조명을 세트로 딱 맞춰놨거든요 큐브 조명을 갖다가 딱 네 개 그리고 오물천장도 거실과 분리해서 이렇게 딱 넣어놨어요 근데 여기 별도의 공간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한 이유를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 지금 여기에 유상 옵션인데 뭐죠? 끝까지 가야 돼 너무 많이 가야 돼 어휴 우와 뭔가요? 너무 좋지 않아요? 딱 분리해놓으니까 우리가 사실 주부가 부엌에서 밥을 차리고 뭐 하고 나면은 정말 사실은 복잡하게 막 지저분한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진짜 주방을 숨기고 싶어하는 주부님들이 많습니다 너무 깔끔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에 간단하게 진짜 이렇게 깔끔하게 꽃 하나 병에 꽂아놓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 지저분한 주방 안 보고 깔끔하게 앉아서 식사하고 너무 좋아 진짜 전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뭐지? 한번 열어볼까요? 아 진짜 부엌에 막 그릇 뭐 자질구리한 산림들 여기다가 싹 집어넣으면 이 깊이가 엄청 깊어요 지금 제 팔 끝까지 지금 들어가거든요 요거 좋네요 수납 이런거 수납 자 그 다음에 색깔은 그 약간 그 광이 살짝 나는 반광이에요 반광에 그레이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요거는 유산 만약에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를 안 쓰시면 요거 음식물 탈수기 기본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뭐 진짜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주안주방 수잔 응 너무 부드럽고 그닥 힘 안 줘도 돼요 제 손가락 하나로도 보이시죠 주부님들 막 하다가 손 지저분한데 창문 열어야 되면 이게 안 열리면 막 엄청 힘들거든요 이거 진짜 간단하게 해보세요 이렇게 이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대형 양념 서랍장 뭐 지금 보면 서랍장 안에 구조가 잘 되어 있어요 우리 집에 웬만한 양념 양념통이나 뭐 병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 수납 다 할 수 있어요 사이즈 조절 다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여기 또 보면 작은 것들 막 이런 것들 다 넣을 수 있고 다 돼 있어요 이거 너무 좋아요 여기 안에 지금 여기 모델하우스처럼 세탁기와 건조기를 나란히 올려도 높이가 꽤 나옵니다 좋아요 그리고 스프레이 번 이거 청소하기 좋게 요렇게 청소하면 너무 좋겠죠 수도꼭지 하나도 되게 신경을 썼네요 다용도실에 여기는 이제 빨래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거는 기본 제공이에요 기본 제공 이것도 뭐 이렇게 간단하게 좋습니다 창문이 있어서 좋고 창물도 간단하게 손으로 이렇게 해도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요 공간이 이렇게 좁지도 않고 반경 움직이기도 너무 편하고 좋네요 색깔은 전체적인 색깔은 무난합니다 그레이와 화이트 연한 그레이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리고 바닥은 연한 보라운 끼가 좀 돌아요 아니면은 잘 보면 두 가지 느낌이 같이 들어요 베이지 진한 베이지와 연한 브라운의 느낌이 같이 막 섞여가지고 무늬가 좀 많이 화려하거든요 화려해서 그런 느낌 좀 드네요 안방으로 한번 보실까요 안방은 딱 기본 기본 요게 지금 모델하우스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없으면 이 벽지가 요 뒤에 쫙 들어갑니다 유상옵션으로 북박이장을 넣을 수가 있어요 요것도 홈페이지를 확인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의류관리기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를 사용 안하시면 여기는 기본용으로 수납장이 들어가겠죠 수납공간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진짜 그냥 깔끔해요 그레이에 연한 그레이를 딱 섞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돼있고요 밑에는 수납공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자식용으로 요렇게 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쓰시기 딱 좋아요 높이도 딱 좋고 요 하나는 자 수납 이렇게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열리고 선반이 들어가 있어요 선반 1cm 있고 드레스룸이거든요 그냥 깔끔하네요 딱 깔끔하네 선반 잘 들어가 있고 옷 걸 수 있는 거 뭐 넥타이나 벨트 같은 거 걸 수 있도록 다 서랍을 넣어놔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여기 중간에 이렇게 트렁크나 이런 거 넣어도 되고 창문이 있으니까 관리하긴 좋겠죠 창문은 상당히 부드러우니까 더 좋겠죠 느낌이 고급스럽습니다 내부가 살짝 비치기는 하는데 욕실이 일단 다 한번 열어보고 만져보고 할게요 자 요렇게 똑같아요 안에 컨디션 딱 똑같거든요 여기 수납천반 있고 여기도 열었을 때 수건 꽂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2단 수건걸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비대 비대는 기본 기본 제거 여기도 똑같이 청소 수전이 들어가 있어요 깔끔하게 고리를 해가지고 들어가 있고 세면대 되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 지금 막 우리가 막 하면 물이 막 밖으로 튀는데 이렇게 한번 싹 닦아주고 잘 관리하면 깔끔하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욕조에 손잡이가 있어서 뭐 어쨌든 앉았다 일어날 때 딱 잡고 일어나기 이렇게 너무 좋게 잘 해놨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음 때가 잘 안타고 만지면 음 요건 진짜 때가 안타는 그런 재질이에요 바닥도 마찬가지로 바닥 한 번만 해볼까요 아 완전 막 막 까슬까슬하고 오돌도돌한 그런 면은 아니에요 그냥 좀 부드럽거든요 그렇다고 미끄러질 그건 아닌데 뭐 약간 펄이 쫙 깔려 있어요 지금 바닥에는 난방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101A 불러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일단 첫 번째로 무조건 마음에 드는 거 케어룩 너무 좋아요 네 진짜 마음에 들어 히든 주방이라고 해서 옵션이긴 하지만 문을 따로 설치를 해서 우리가 지저분하게 쓸 수 있는 주방을 그냥 가릴 수 있는 거 전체적으로 다 가릴 수 있는 거 저렇게 하기 위해서 저 공간을 저렇게 빼는 거거든요 그럼 진짜 저것도 깔끔하게 주부 입장에서는 그냥 막 주방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엄청나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저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막 밝고 화사하고 그렇진 않아요 백일스러운 네 백일스러운 살짝 중후함도 느껴지면서 무게감이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깔끔하기도 하고 아일랜드 식탁 위에 그 천정 오물 천정을 통일을 해서 따로 분리를 시켰는데 큐브 조명을 네 개를 딱 사이즈를 맞춰가지고 넣어놔서 깔끔해요 나름 조명을 막 화려하게 직부등으로 늘어뜨려가지고 그런 기교를 부리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조명이 확 밝은 건 아니에요 차분하고 듬직한 느낌의 그런 느낌의 101A 타입입니다 저희 59A 오피스텔 들어가서 한번 보실게요 현관 신발장 기본 신발장이에요 지금 보니까 신발장 기본이고 기본입니다 그리고 베이지톤 베이지톤 아주 연한 베이지톤 크림 색깔이에요 크림 색깔 여기는 지금 면처리가 약간 가죽 느낌이 납니다 소파의 가죽 느낌 아 수납공간이에요 팬트리 공간에 있는 네 꽤 많이 들어가겠네요 웬만한 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5구 정도의 사이즈의 살림이라면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닥은 아주 연한 색깔의 그레이로 깔끔합니다 진짜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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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고 비딤판은 좀 진한 회색으로 해서 넘어지지 않게끔 역시리 이렇게 터치감 너무 좋아요 그냥 살짝 했는 때도 이런 느낌 이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청소, 주전 준비되어 있고 뭐 이렇게 세면대 세면대 깔끔하고요 면처리는 바닥은 때가 진짜 안타는 면처리에 되어 있고 바닥은 보기에는 정말 그냥 밋밋한 바닥처럼 보이는데 만지면 완전 미끄러운 방지 타일 들어가 있고 바닥 남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부스 하나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음 딱 이렇게 깔끔합니다 레인 샤워 수전 저거 미세물 줄기 헤드 준비되어 있고요 되게 깔끔하죠 너무 깔끔한 것 같아요 얼물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안 써봐서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완전 아담하고 여기 지금 침대는 더블 침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고도 사이즈는 한 이 정도 남거든요 반창 반창으로 매트하게 그레이 진짜 부드럽습니다 너무 부드러워서 너무 편안해요 창문 열기가 너무 좋네요 이런 거 한번 열어볼까요 드레스룸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네요 드레스룸이 여기 있어요 있고 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옷을 걸 수 있도록 위에는 물건을 보관을 하고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가 나와요 드레스룸이 붙박이장이나 뭐 그런 거 아닌 드레스룸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문도 색깔 한번 보실래요 느낌 좋아요 문 열고 닫는 느낌 그레이 색깔 자 여기 레일 액자 레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방은 전체적인 톤은 그레이 그리고 걸레 바지도 그레이에 맞춰서 하나로 이렇게 통일되게 해놨어요 해놨고 색깔은 약간 베이지 색깔 무늬는 여기 전체적인 무늬는 좀 화려합니다 그리고 장문 장문이 들어가 있고 여전히 부드럽고 근데 지금 거실이 개방감이 좀 있습니다 왜냐 이면창을 사용해서 넓고 답답한 면이 하나도 없어요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고 창은 하나가 작은 창이 열리죠 그리고 여기는 큰 창이 하나가 있습니다 도어가 총 두 개거든요 지금 이렇게 열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에 남쪽으로 향이 남향이에요 남향이고 오피스텔은 107동에 요렇게 하늘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 곳 이거 오피스텔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있는 곳 그러면 지금 보시면 남향이잖아요 근데 얘가 약간 들어서 남남서향에 가까워요 남남서향에 가깝고 지금 저희가 서 있는 데가 여기가 이렇게 남남서 그러면 창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창이 이렇게 큰 창이 또 반창이지만 창이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가 해는 엄청나게 잘 들어올 것 같아요 천장에 벽지가 펄이 엄청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조명 좀 받으니까 반짝반짝 빛나고 뭐 우물천장 같은 경우도 조금 안으로 들어가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천장이 높습니다 지금 느끼기에 많이 다녀봤지만 여러 가지 여러 군데의 모델하우스에 비해서 천장이 꽤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창도 이면창으로 있는데 천장도 높아서 여기가 좀 넓고 환하고 개방감 있는 느낌은 있습니다 빌트인 콘미 냉장고인데 이거는 59A 타입 오피스텔은 기본 제공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냉장고 냉장고가 이건 기본 제공되는 냉장고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모델하우스처럼 이렇게 식탁은 아담하게 그리고 지금 조명이 뭐 이렇게 늘어지거나 뭐 이런 조명이 아니라 직부 등 아니고 삽입형으로 포인트 조명이 들어갔거든요 깔끔하게 이렇게 딱 아담하게 쓰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작은데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서랍 서랍도 열어보니까 뭐 수전도 있고 다 있어요 이렇게 수저 공간이 다 있고 약간 지금 보면 펄이 살짝 들어가 있어서 그냥 깔끔해요 어두운 색깔 아니라서 좀 환한 느낌도 있고 그 멀티 콘센트 이거 들어가 있어요 무선 충전 되는 거거든요 저런 건 좋아요 그리고 주방 TV 딱 이렇게 주방에서 간단하게 뭐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방 수전 이거 똑같이 오피스텔도 수반주반 수전으로 해서 이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고 음식물 탈수기 기본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분배함이 보이지 않게끔 칸막이가 딱 있으니까 깔끔해요 여기 나중에 다른 거 막 수납해도 되거든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다 들어가 있고 여기에 또 올릴 수 있게끔 턱을 놔둬 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떼도 잘 안 타는 이러면은 떼가 잘 안 타거든요 음식물이 이렇게 튀어도 처리하기 좋아요 여기 이렇게 모델하우스처럼 뭔가 하나 걸어줘도 되고 수납 공간이 좀 필요하면 여기에다가 장 하나 짜서 이렇게 수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간이 좀 나오거든요 세탁기도 지금 필터인으로 기본 제공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 있고 선반 선반 그리고 조명이 깔끔해요 되게 조명이 저는 이런 조명을 좀 좋아하는데 색깔도 은은하고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좋네요 왜냐면 세탁하고 바로 여기서 꺼내서 빨래 개고 이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선반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창문이 있으니까 뭐 이 정도 열어놓고 관리하시면 되고 그리고 문이 아 여기 문 뒤에는 가스보일러가 있습니다 가스보일러가 있고 이렇게 해서 문도 한번 닫아 볼게요 이렇게 깔끔하게 짙은 그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압장에 양념통 딱 기본적으로 제공 다 되어 있으니까 오피스텔 여기 사시는 분들은 군더더기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막 안 올라와도 되고 안에 싹 다 집어넣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수납공간은 지금 나오거든요 후라이팬 서랍장 준비되어 있으니까 넣어서 관리하면 깔끔할 것 같아요 진짜 깔끔하게 59A 오피스텔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일단 거실이 이면창이라서 큰 창과 그리고 여기 뒤에 보이는 반창이 있어서 화날 것 같고 낮에 그리고 추궁수에 따라서 또는 향에 따라서 뷰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깔끔해요 완전히 군더더기 돋고 그레이와 화이트와 베이지를 적절하게 믹스를 했는데 어느 하나의 컬러를 집중하지 않았어요 다 나눠가지고 잘 분배를 해놨어요 그래서 깔끔합니다 오피스텔 느낌을 그대로 살렸어요 신혼부부 그리고 아니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까지도 지내기는 불편함이 없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